반갑습니다 한번 해줘 봐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그런 느낌이 안 나지 아 그거 물어보려고 지금 아 이게 반갑습니다 아 내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입술이 약간 촉촉해야 됩니다 약간 젖어 있어야 되요 그리고 자신 있게 배트란 말이에요 이게 자신이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속 걱정이 되는데 그냥 터뜨려 반갑습니다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 반갑다고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이걸 정말 올리겠다고 이걸 제대로 반갑습니다를 배워보았습니다 야 그거는 여기 김작가 팀이니 여기서 반갑을 장비가 좋더라고요 장비가 좋고 제가 공항에 왔을 때 우리 JM님을 뵙는데 시청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누구를 처음에 뵙게 될 거 아니에요 삼성 전략이거든 그렇죠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 괜찮은 사람 거로 그대로 이제 좀 따라 하자 그래서 저를 그게 너예요 잘못 고른 게 아닌가 좀 미안한 마음이 그때는 최고였어 그때는 이렇게 망할 줄 몰랐지 그러니까 조금 그쪽 통살력이 조금 떨어지시네 주식은 잘하시는데 유튜버를 보는 눈이 조금 아 근데 지금도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 그 JM은 유튜버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글쎄요 마이클 조단입니다 조단이 형 유튜버 안하나 안하지 않나 안해요 유튜버 타이슨 형은 아나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또 올라갈 거니까 재능이 너무 있고 제가 오늘 항상 같이 방송을 찍었는데 뭐 할 거냐고 자꾸 물어봐가지고 아니 뭐 생각 그냥 아무런 그냥 금번 없이 빨리 가보라고 앉아보래 그래도 이 카메라를 켜요 이런 식으로 해도 조회수가 그렇게 나오니까 참 이 더러운 세상이죠 아니 난 이게 너무 즐거워요 아니 주식 조금 한다고 여러분 너무 띄워 주니까 아니 정성을 너무 안 드려요 영상에다가 그렇게 하면 돼요? 되나 안 되나 해보자고 난 난 내가 이 유튜브를 하는 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한테 뭔가 꿈과 희망과 만족도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되게 이게 아니라 제가 제 거 보고 키득키득 하면서 웃으면서 자요 자기 만족을 하려고 유튜브를 하니까 여러분 너무 띄워 주지 마세요 기고만장 해가지고 자꾸만 아니 벌써 신기하잖아요 내 채널에 제임 나와가지고 이거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채널이라고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있잖아요 춤 막 이렇게 하잖아 그거 하죠 조금씩 몸을 잘 쓰더라고 운동하는 사람이구나 그건 느꼈어요 아 같은 또 스포츠인 출신이니까 몸도 잘 쓰고 그리고 너무 재밌어 아유 감사합니다 제임님은 뭐 방송을 보면 저는 그 1일 영상 볼 때 제임님 거를 보면서 잠들고 아유 제가 그때 DM도 보내고 그랬어요 1년 전에 DM을 나한테 보낸 거를 다 요번에 봤어요 어 씹혔어 아 잠깐만 나 그거 잠깐만 갖고 와대요? 네 찍으니 형 봐줘야겠다 여러분 살짝 이거를 읽어보세요 형 뭐 제임상 형 이러면서 이걸 읽어보면 정말로 답변하기 싫게 보냈어요 그때 솔직히 이 DM을 왔는지도 몰랐지만 그때 좀 원망을 하시더라고 DM을 봤는데 답장도 안 했다 아 원망을 안 해 나는 아니 답장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진짜 이 사람 꼭 봐야겠다 생각했으면 되게 정성 들여서 했을 텐데 아유 남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에요 아유 근데 솔직히 굉장히 정성 들여서 감사하는데 DM이 아무래도 형님 지금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는 많잖아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인지 안 하기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어 근데 제가 꼭 만나야겠다 생각했으면은 다르게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제임님을 만날 거라고 확실은 하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만났잖아요 결국은 만나고 뭐 다 친하게 지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날 시간이 있어서 그냥 보내봤어요 쓱 한번 보내봤고 어차피 오프라인에서 만날 거 미리 보낸 거고 네 저는 새내기지만 라이브를 켜면 700명 이상 모이고 슈퍼채치 70만원 정도 들어오는 소박하지만 촛불한 유튜버인데 이러는 거야 그거 빼 이걸 붙여요 꼭 지금 형님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약 30만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면은 물론 뭐 대단하신건지만 고런 부분을 어필을 한다고 한다고 우리가 또 나도 유튜버니까 사실 기분은 아는데 근데 죄송했습니다 제가 근데 답장하기 싫게 보냈더라고 70만원 짜르자 왜요 너요 그걸로 해야 재밌지 너무 창피하지 너무 창피하잖아 아니에요 근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내가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되게 사람이 어 거만하더라 뭔가 그레이드가 안되면 사람을 이렇게 딱 본 표정이 그때 조금 제가 기고만장해가지고 표정이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좀 올라오니까 이제 사람 취급하지 아마 제가 그 안 했으면 뭐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으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뵀는데 DM으로 하긴 사실은 제가 몰라 뵀어요 그래서 보지도 못했을 때 제가 댓글도 열심히 거기다 댓글도 달고 검색해보니까 이만큼 달았더라고 1년 동안 1년 동안 맨날 정말 대댓글 달기 쉽게 달았어요 그리고 또 푸사도 정말 무슨 어우 이 분은 되게 나이가 많은 아재같이는 얼굴이 안 보여요 푸사에 형님 근데 저 표정이 안 들으시는데 농담이에요 너무 예의바르신 거 같아 아 근데 제가 그때 몰라봐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 뭘 몰라봐요 우리 다 똑같아요 근데 그때 정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뭔가 롤모델 같은 거여가지고 나도 꼭 제이엔님 같은 그런 유튜버가 돼가지고 같이 우리 방송에 한 번 모셨으면 하는데 그게 오늘이에요 아 아휴 준비 좀 하고 하자니까 너무 나를 급하게 안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컨텐츠에 대한 오늘 제목은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를 배우고 왔습니다 조회수 그럼 안 나올 거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제 테크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주식은 아닌 거 같아 주식은 아닌 거 같고 이렇게 버리고 테크 유튜브를 할 건데 테크 유튜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테크 유튜브는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제품을 처음에는 오래 쓴 제품들부터 해서 좀 진지한 답변 내셔버렸는데 진지하게 하지마 아 그래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해요 아 그래요? 대충 하다 이거 괜찮은데 하면 좋았다 좋았다 이렇게 올려주면은 그거부터 시작한 게 아닐까요 자기 방송에서 엄청 재미있게 잘하던데 여기 와서 너무 재미 너무 갑자기 안 치니까 내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거 이해해요 어떤 방송 갔더니 내가 이제 내 방송에서 반갑습니다 하고 막 언젠가 슈퍼게 막 이러고 이러고 있잖아요 평소에 나 그런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딱 만나가지고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뭐 한 얘기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했더니 아 이 방송이 그 방송에서랑 완전히 전혀 다르신 분이네요 아 제가 실제로 보면 정상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타 채널에서는 정상인이거든요 네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아 실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준비를 시켜야 내가 뭐 준비를 하고 할 텐데 아니 그럼 1일 1영상 할 때는 어떻게 하고 한 거예요? 하 그때는 정말로 내가 정신줄을 놓고서 그때는 찍었거든요 놔주세요 이거 네 거라고 생각은 해주세요 뭘 갑자기 뭐 시키니까 뭘 어떻게 해야 뭐라도 있어야 하지 갑자기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저기 테크는 앞으로 이제 같이 좀 묻어 갈게요 테크요? 얼마든지 같이 와가지고 똑같은 거 이런 거 같이 또 리뷰도 같이 좀 하고 좋아요 그리고 주식도 똑같애 저 테크도 제품을 우리가 같이 사 같이 이렇게 사고요 사고 주식도 같이 좀 사가지고 주식 리뷰 해보고 그 사람들이 그 제이님 나 때문에 망한 줄 알아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오해할 만하게 찍었어 그 서락을 받았거든 형님 이렇게 오해 사게끔 올려도 되겠습니까? 괜찮대요 네 그래서 올렸어 실제로 오해를 하니까 야 그거 왜 오해를 하냐고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럼 왜 이해를 못하지? 당연히 유머지 당연히 유머지 당연히 전화해가지고 아 제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알지도 못했어요 뜬금없이 제가 혼자 산거에요 델타는 워렘버핏이 샀길래 델타를 산건데 마치 형님 조언을 듣고 사서 손해본 것처럼 한거지 한거죠 근데 그게 있잖아요 곧 현실 될겁니다 현실이 될거에요 현실이 될거에요 우리 제임님도 주식투자를 해서 패강망신의 길로 들어서기로 해가지고 시원하게 날리는걸 형님이 한번 현실으로 하시려고 했는지 시원하게 우리 저거 해가지고 멱살도 좀 잡히고 해가지고 개싸움으로 막 달려들는데 둘짓을 배웠다고 꼭꼭꼭 또 뭐 하는거 아니죠 또 우리 저기 저 사모님한테 쫓겨도 나고 예 아유 우선 우선 우리 저기 저희 와이프랑 한번 저 사모님하고 예 같이 한번 부부동반 유튜브나 한번 부부동반으로요? 그때도 이렇게 또 준비 없이 막 갑자기 하라고 해가지고 이거 진짜 재밌어 이거 나는 이거 보면서 이거 보면서 영상에서 내가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또 제가 또 유튜버 스타가 나오는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이거 저에서 나올 것 같아 안나올 것 같아 아 이거는 폭망이지 아 이거는 망한다 네 평균보다 훨씬 안나오지 아 이건 평균보다 죄송하지만 평균보다 안나온다 근데 이게 뭔가 기획을 우리가 해서 해주면 또 많이 올라오죠 기획하면 다음에 또 기획하고 오늘 간단하게 형님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요거 전 잘 나올 것 같아요 평균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올 것 같고 이게 정말 그 모둠 그거 있어요 저 주식할 때 정말 까마득한 나랑 비교도 안되는 그런 슈퍼 개미 형은 어느 순간 쫓아가서 같이 회의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후살이도 주고 하는 그런 그걸 했을 때 나의 뿌듯함 있잖아요 JM님이 나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유튜브 저 끄두머리 있었는데 내 채널에 나와가지고 그건 너 망할 겁니다 막 이런 드립치는 내 자신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남을 자꾸 깎아내리고 이렇게 약 올리고 하는데 놀려서 미안한데 사실 거짓말 한 건 없잖아요 내가 아니 뭐 그렇죠 많이 크셨죠 처음 한 것보다는 앞으로도 많이 성장하실 것 같고 워낙 또 주식을 잘하시니까 모두에게 사실은 이익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시청자들한테 사실 그런 컨텐츠가 없거든 아니에요 사기에요 주식을 잘하는 첨을 하는 거고 주식을 잘하는 첨을 하는 거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주식 채널이 아니라 왁구 채널이에요 얼굴 이거 보러 오는 겁니다 남캠 남캠 저 보러 오는 겁니다 좋겠다 잘생겨서 좋겠다 진짜 저 사랑고백 많이 받아요 얼굴만 믿고 유튜버하고 조금 좋겠어요 오늘따라 더 잘생겨보이네 이게 조명이 두 개 때문에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잘생겨보이지 이건 안 나와도 상관없어 내가 너무 즐거웠어요 자기 자신한테 너무 빠져서 지금 그럼 마지막 멘트 알죠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중심 audu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